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상당히 지금 코로나에 몰리고 있습니다. 젊은 날 여러분 이렇게 출세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세상을 이제 우습게 알게 되죠. 그 세상을 참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세월의 연수가 좀 길고 이런저런 고생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업적을 쌓아온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젊은 날 출세 특히 이제 배락 출세를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좀 이렇게 건방지지게 되는 것이죠. 이 김남국 씨는 그야말로 배락 출세란 거 아닙니까. 뭐 서울법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 가지고 졸지에 이제 출세를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코인 거래를 해 가지고 자기 이렇게 평가 자산이 뭐 60억 80억 이렇게 넘게 되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가 힘들죠. 이번 사건의 아주 핵심은 처음에 이제 60여억 원 정도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이 조선일보의 보도가 됐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설렁설렁 했지만 저는 착하게 문제의 핵심을 이 코인을 어디서 받았느냐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공병호 tv는 집중적으로 코인을 어디서 얻었냐 이 문제를 그동안 거론해 봤습니다마는 대대 이제 민주당에서 완전 확인된 것은 아닌데 아마 비공개로 자체 진상조사단이 코인을 공짜로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가설을 확인하기 시작했네요. 물론 당사자나 민주당 측의 그런 공식적인 확인 작업은 없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전하는 그런 기자들이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처음에 예상했던 그때로 코인을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유력한 가설로 지금 떠오르는 것이죠. 김남국 공짜로 코인을 받은 것 같다.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받은 것 같다. 국회의원 사퇴도 거론한 민주당. 당 지도부는 같은 날 자체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조사 상황에 대해서 중간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거기에 아마도 김남국이 업체로부터 공짜로 코인을 받은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가 아니고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단에서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전날부터 가동된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지도부에 조사 진척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중간 보고를 했는데 금요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남국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은 것 같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하는 데 익숙지 않은 분들이지만 애플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에어드롭 기능이 아주 자주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파일을 전송할 때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투자자에게 무상으로 신규 코인을 주는 것이다. 입법 로비의 구체적 정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코인의 시가, 가치평가가 100억 원이 넘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그날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그냥 덮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비명계인 검살 출신의 조응천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임위원회가 돌아가는 중간에 단타, 코인 투자를 했다면 국가의익을 우선하지도 않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과 거리가 멀다고 본다.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거치 문제를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 내부로부터 자체 진상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전형적인 마케팅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무료 코인을 나눠주는 그런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은 것 같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이 참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김남국 씨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이 든 사람들은 코인을 잘 모르고 이렇게 이제 에어드롭 방식으로 본인 계좌에 코인을 132만 개나 그렇게 이체하더라도 누가 알겠냐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방이 하늘을 찔렸지 않습니까? 김남국 씨 같은 경우는 철음에 여러분들 가입해 가지고 황운하 김용민 박주민 이렇게 울러다니면서 금수완박법도 강의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매번 신문에 나와 가지고 방송에 나와 떠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간이 얼마나 부었겠습니까? 저는 글을 오랫동안 써온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이 비교적 좀 잘 돼 있는 편인데 김남국 의원의 입장에 서서가 대보면은 그야말로 인생이 세상이 자기 것처럼 그렇게 우쭐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당내 분위기도 참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민주당 조사단은 김남국 코인 무상으로 받은 의혹을 최고위원회 보고했다.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코인 발행회사가 김남국 의원에게 로비 맹목으로 코인을 무상 지급하기 위해 에어드롭 방식을 이용한 게 아닌지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이제 공짜 코인을 받았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 방법이 유력한 방법이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권칠성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선일보에 통화해서 진상조사단의 이런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보고한 것은 맞다. 확인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김남국은 88억 원에 달했던 코인을 최초에 어떻게 보유하게 됐느냐.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코인을 김남국이 강국이 무슨 금수저 출신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132만 개의 코인을 갖게 됐느냐 처음에. 이게 핵심인 거죠. 지난 대선점에 벌어진 게임업체의 코비로인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의혹을 갖고 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조기에 아마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 영장전담 판사가 아마 두 차례의 검찰의 계좌 추적에 대한 그런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덮였습니다. 어제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김남국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본질은 딴 게 아니고 이겁니다. 누가 132만 개의 위맥스 코인을 김남국에게 주었는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김남국이 공짜 이름 코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가상화폐의 전문 매체인 디지털 에셋이 처음으로 이룬 들 독점 보도한 내용입니다. 가상화폐의 지갑을 김남국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찾아낸 다음에 이게 김남국이 입장문에서 해명했듯이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으로 우맥스 80만 개를 매입한 것이 아니다. 이걸 밝혀낸 거죠. 김남국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숨겨야 될 것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요. 김남국은 이 수렁에서 빠져나가기가 대단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것도 바로 숫자 때문에 걸려든 겁니다. 김남국은 숫자를 조작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이번에 이런 코인도 숫자 때문에 걸려든 겁니다. 숫자는 무슨 이렇게 말뻥이 필요 없는 겁니다. 숫자가 그냥 걸려든 겁니다. 이렇게 이게 걸려든 겁니다. 2021-22년 1월 21일 세 차례에 걸쳐서 42만 위맥스가 김남국의 지갑으로 입금됐다. 이체됐다. 누가 줬느냐 이 문제가 거론하는 거죠. 두 번째.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가 언제입니까.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김남국의 여러분들 지갑에 당시 기준으로 59억 4천만 원 상당의 후신만 위맥스가 입금, 이체되었다. 이 두 가지인 거죠. 한 분은 위맥스 여러분들 27억 6천만 원치 다른 한 분은 59억 4천만 원치 총합 132만 개의 위맥스 코인을 누가 줬느냐 업자가 줬느냐 업자가 왜 줬느냐 김남국이 잘생겨서 줬느냐 김남국 여러분들 뭐죠? 유명해서 줬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어제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누가 132만 개의 코인을 김남국에게 안기다 줬는가 이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다 떠나가지고 항상 두리뭉실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항상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무슨 대형 사건이 터지게 되면 본질과 핵심을 분명히 뭡니까 밝혀가지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무슨 김남국이 코인을 뭐죠 팔고 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코인 누가 줬습니까 132만 개 김남국에게 누가 줬습니까 그걸 밝혀야 되는 거죠. 빠져나가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갑이 이게 내 지갑이다 이렇게는 이야기 안 했지만 김남국의 가상화폐 지갑 여러 개 가운데 한 개가 지금 특정화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다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벨벨 것을 다 찾아내는 거죠.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세상을 그렇게 우섭게 보는 게 아닙니다. 우섭게 보고 재주 뿌리다가 그냥 떨어진 거죠. 공병호 tv는 사명을 걸고 김남국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아주 쿨하게 냉철하게 그렇게 보도에 임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김남국에게 132만 개의 코인이 공짜로 제공된 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국회의원은 사전투표 득표 수를 사바사바 해 가지고 남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 수를 적당히 가져다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을 해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업자한테 여러분들 가상 여러분들 위맥서 화폐의 이런 132만 개 받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이었겠습니까 세상을 우섭게 보게 되면 이렇게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는 거죠 젊은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거죠 나는 이런 위선과 거짓과 조작을 정말 싫어합니다 공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국민의 예부로 처벌받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다 뭡니까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이미 구입한 분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바닥까지 파헤친 이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해부 시리즈를 여러분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키는 데 이력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도둑놈들 5건 지방선거 도둑놈들 6건 교육감선거가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선거를 지키는 것은 자신과 자식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이런 부분이 터지게 되면 설령 그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조회라든지 지식이 깊은 그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본능적으로 느낌 같은 것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무상코인 여러분들 이체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냄새가 나는구나 공짜로 코인을 먹었구나 내물 받았구나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설문조사에 응하신 93%가 공짜 코인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보통 시민들의 93%가 김남국이 공짜 코인을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도로부터 어떤 발표가 있기 전에 그랬기 때문에 의원 사퇴를 하는 대신에 검찰이 직접 즉시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특권도 허용돼서는 없다는 겁니다 궁금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김남국 공짜로 코인을 받았던 민주당 의원 사퇴 거론 중앙일보 5월 12일자입니다 예상한대로 공짜 코인 민주당의 자체 조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정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놀랍게도 93% 4100여 명 가운데서 김남국이 공짜 코인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이 바로 93%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93%라는 이야기 사실이 아닐 것이다 6%입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김남국이 공짜 코인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코인을 받는 대가로 코인 발행업체의 좋은 법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트루스1472님의 그런 지적입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밝혀진 됨에 그게 일어난 사실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니 공짜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천국입니까 그러자 한 분 말씀이 이게 로비나 정치자금 돈세탁 그런 것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 서민처럼 누가 그냥 줬다 개념이 아닙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티님은 대가에 상응한 반대급부를 받았다 뭐 뻔하지 않습니까 공짜 코인을 받아쓰게 되면은 업자들을 위해 가지고 로비를 하는 거죠 뭐 업자들 입장에선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죠 특히 코인은 뭐 이런 이벤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떠야 되니까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뭐죠 무상코인 뭐 몇백만 개주는 것이 뭐가 그게 크게 문제겠습니까 93%가 공짜 코인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단의 중간 보고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김남국의 코인 투자 사건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부터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게 단순한 코인 투자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틀 전에 실시됐던 설문조사인 김남국의 주식 매입 자금으로 과상화폐 구매 주장 그런데 전문가 추적 결과 주식을 팔아서 가상화폐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132만 개의 코인이 외부로부터 김남국의 지갑에 이체된 것이다 5월 9일자 중앙일보 김남국의 해명 믿습니까 김남국의 해명은 lg 디스플레이 주식이 많이 떴어 그것을 팔아서 10여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명했는데 이틀 전에도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는다 98%인 겁니다 시민의 대다수는 아주 처음부터 김남국이 무언가를 공짜로 받았다는 것이죠 공직자로서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무언가 여러분들 불법적인 것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현금이 아니고 바로 코인이다라는 부분만 달라질 뿐이고 불법을 받았다는 겁니다 전혀 본인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것이죠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만 8천여 명의 여러분들 응답해 가지고 사건이 처음에 갓디름 드러났을 때 5일 전입니다 3년 전에 8억 주식 투자로 15억 코인으로 75억 재테크 신인 김남국 의원 조선의 5월 7일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5월 7일 5월 9일 5월 13일 날 여러분들 설문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96%입니다 현역에 있는 동안 불린 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김남국은 공짜로 뭔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게 집단지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다수가 믿는 것이 있는지 옳은 것은 아니지만 다수가 처음부터 이 사건이 공짜 코인이라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의심해 왔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벌게 되면 대개 사람들이 잘 못 참습니다 돈을 벌게 되면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떼돈을 벌게 되면 그것을 가슴에 묻어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이걸 jtbc가 그대로 뭐죠 그런 김남국이 코인을 해가 상당한 돈을 벌었더라 이런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 현장을 포착했는데 남국이 형이 재산이 10억인데 코인 투자했대 2년 전 당내 소문이 파다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에 알만한 사람들 다 알 것이고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김남국이 입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은 입이 이익 그 돈을 벌게 되면 특히 젊은 친구들은 참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내용이 jtbc 내용을 중앙일부가 보도를 했네요 jtbc는 2021년 8월 30일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휴식시간에 민주당 의원들끼리 재산에 관한 나눈 대화 내용을 5월 10일 공개했다 당시 돌고 있던 카메라에는 장경태 민주당 국회의원이 저 이 정장 어디어디에서 17만 8천 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의 형이 최고입니다 저는 1억을 모았지만 남국의 형은 10억이 넘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바로 그때 여러분들에 돌고 있던 jtbc 카메라에 그대로 잡힌 겁니다 다른 의원이 묻습니다 어? 그럼 남국의 형이 주식으로 여러분들 돈을 벌었습니까? 그렇게 묻자 장경태 의원이 아니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그대로 포착이 된 겁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장경태 의원은 jtbc의 당시 각자 재산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 이야기하던 것이었고 김남국 의원이 실제로 가상화폐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당연히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들끼리는 대개 뭐죠? 사적인 자리에서 으쌰 으쌰 폼 잡고 싶을 거 아닙니까? 내가 떼돈을 벌었는데 그것을 가슴에 묶고 있을 만한 그런 내공을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더물겠죠 한 보좌진은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당시에 파다했습니다 가상화폐 지갑에 돈이 많은데도 해킹을 당해 푸념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본인 입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돈을 모은 다음에 입을 여러분들 그 가벼운 입을 닫아두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사실을 알고도 당내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장경태가 알았으면 다른 젊은 의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진원지 출발지는 김남국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해서 자랑을 했겠죠 내가 얼마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폼 났겠습니까 국회의원 배지는 뭐죠 훔쳐서 달고 사전투표 조작회가 달았지 않습니까 박순자 의원이 여러분들 후보가 차지해야 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를 사전투표를 뭡니까 주물러 가지고 남 거를 빼앗아 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딴 거 아닙니까 달아보니 좋죠 업자들한테 로비를 받으니까 그래 132만 개를 챙긴 것 같아요 내가 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챙긴 것은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검찰 수사 들어가게 되면 132만 개 다 나오겠죠 업자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여러분들 가면은 회사를 살리게 되면 다 불게 돼 있는 겁니다 김남국이가 끝까지 입을 다물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물 받은 거죠 뇌물을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게 되면은 김남국의 가상화폐 지갑에 이름들이 이체된 132만 개의 출척 이체자가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가벼운 입이 문제인 거죠 국민들에겐 다행스러운 것이고 김남국에겐 불행인 거죠 여러분 김남국 사건의 여러분들 중심에도 보면은 바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공정성 침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선될 수 없는 사람을 당선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사물을 누가 담당합니까 북한인민조선공화국의 선거관리위원회 담당합니까 중국 공상당 선거관리위원회 담당합니까 누가 담당합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 혼탁에 있는지를 가장 잘 밝힌 책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입니다 여러분께서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운동에 힘을 다한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아무튼 김남국 의원이 지금 코인 투자 때문에 아주 막다른 그런 골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지갑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지갑을 본인이 본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김남국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개의 가상화폐 지갑 가운데 한 개가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가상화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가상화폐 지갑을 발견하게 되면 그 지갑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몇 건의 거래를 했고 그리고 그 거래마다 타임스탬프가 여러분 찍혀있기 때문에 몇 시 몇 월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뭡니까 몇 개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다 기록을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홀딱 벗겨지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통 수준의 가상화폐 거래를 한 사람이 아니고 전문가 수준을 훨씬 넘었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가상화폐를 거래를 했네요 코인 전문가가 김남국 지갑을 열어보니까 이게 코인 업장가 아니면 국회의원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할 정도로 거래가 많은 겁니다 3천여 건 정도가 넘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남국이 거래 코인은 온갖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무려 41개 36개는 잡코인 그만큼 고수익에 대한 본인의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소규모의 코인에도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 김남국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코인 거래를 했다 이 전문가 이야기가 이렇게 자기도 전문가지만 김남국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남국 거래기록을 본 전문가 저도 어려워서 잘 해보지 않는 거래까지 했습니다 거래 중개상까지 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 해가지고 LP인가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커지는 김남국 코인 의혹에 거래 내역을 들여다봐야 된다 본인이 거래 내역을 밝히지 않더라도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김남국의 여러분들 지갑들 가운데 하나를 그냥 찾아내가지고 낱낱이 해보안 겁니다 SBS가 여러분 특종 보도를 했는데 김남국이 거래한 코인은 41개종이고 코인 중개도 한 그런 정황이 발견됐다 SBS 이런 내용이 재밌습니다 저희는 전문가와 함께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을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직접 거래한 코인이 41개 36개는 시가총액의 규모가 적고 그래서 시세 변동이 크다고 평가되는 코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남국 의원은 수수료를 받는 중개 역할도 20차례나 반복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4개의 가상화폐 지갑에는 생성일로부터 현재까지 2년간 3천권에 달하는 거래 내역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그중 36개 41개 중에서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항중개 사이트 기준 시가총액 1억 달러 이하 순위로는 244위 미만의 이른바 잡코인들이었습니다 갓 출시된 클레이 페이 코인을 30억 원어치 매수한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한두 곳의 코인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거나 상장 이전 개인간 또는 사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수익을 노린 거죠 고수익을 노렸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좀 저명한 코인이 아니고 잡스러운 여러분들 코인까지 다 거래의 대상을 산 겁니다 이 김동완 가상화폐 컨설팅업체 대표는 어떤 사설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비상장 주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훨씬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 투자를 넘어서 김남국은 LP라고 불리는 일종의 개인중개소 역할을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LP는 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코인들을 대규모로 확보해서 이 코인을 사람들의 수수료를 받고 교환해 주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까 20차례 걸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클레이와 마블렉스 메타콩저 등을 교환하도록 했습니다 거래만 여러분 열심히 3천 건 이상을 했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내내도 화장실도 가서 하고 잠시 쉬는 시간도 하고 그렇게 맹렬하게 코인 거래를 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성 높은 코인들을 20차례나 중개한 것은 분명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고 이른바 운으로 불릴 만한 높은 가상자산 지식과 오랜 투자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수잔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국의 실제 모습이 다 이렇게 까발겨지는 겁니다 숨기가 힘들게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다 찾아내버린 겁니다 여기 보니까 김현정 뉴스오의 김동완 가상화폐 전문가이자 본인이 직접 여러분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나와 가지고 상시하게 이야기하네요 아주 상시하게 이야기하는데 거래한 시간이 대부분 새벽 밤 오밤중 이렇게 하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정 여러분 앵커가 묻습니다 돈이 불어나서 80억에서 90억을 굴리는 상황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렇게 물으니까 김동완 가상화폐 전문가가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원래 돈이 많던 사람은 잘합니다 폰을 안 보고 잘하는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많아야 1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재산의 10배가 늘어나고 하루에도 1억 5천만 원이 이렇게 왔다 갔다는 상황이면 사실 핸드폰을 손에서 놓기 힘듭니다 한때 그러니까 한 100억대를 육박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화폐의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폰을 놓기 힘들다는 거죠 하루에도 여러분들 장에 따라 가지고 1억 5천만 원이 왔다 가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문가가 지적하는 겁니다 의원으로서 활동한 낮시간에도 한 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거래 시간들이 다 타임스탬퍼처럼 찍히기 때문에 거래를 그 시간에 한 것은 쉽게 확인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이런 설전을 벌리는 그 전후에도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2022년 11월 7일 이태원 잠사 관련 법사위 전체 회의 중에 거래 회의 중에 거래를 한 겁니다 2022년 3월 20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회의 중에 거래 회의 중에 거래를 한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2020년 5월 10일 한동훈 청문회 진행 중에 거래 뭐 이모 논쟁 때문에 무식하다고 이런 욕을 많이 먹었던 그 2020년 5월 10일에도 회의 중에 여러분들 호인 거래를 한 겁니다 지금 밝혀진 것만 세 가지인데요 타임스탬퍼가 딱 찍히는 겁니다 몇 년 몇 일 몇 분 몇 초 그때 거래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 지갑을 다 이제 사람들이 들여다보게 됐으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특별한 것을 김동한 가상화폐 전문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단순 거래만 한 것이 아니고 돈을 더 벌기 위해 가지고 사슬 거래 중개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lp라고 하네요 30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lp 투자라고 해서 30억 투자를 한 거고 제가 의문을 가졌던 분은 당시도 코인마켓캡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 거래가 되는 괜찮은 하여튼 기본적인 코인을 다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검색이 안 됩니다 이 코인은 그만큼 아주 마이너한 코인인데 30위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사람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 때 30% 이상의 비중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비중을 여기다가 그냥 돈을 다 넣은 것 봐도 합리적이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지만 본인이 내부자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한 번으로 그냥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할 수 있는 거죠 거래소에서 안 풀리는 거래를 대량으로 매집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여러분들 코인을 넘기는 사슬 거래소 역할도 담당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뭐 김남국 씨는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왜 곤란하게 됐는가 하니까 지갑을 사람들이 들여다보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분이 김동완 씨라는 분이 현재 그런 가상화폐와 관련된 전문가로 상당히 명성을 가진 분 같은데 다른 사람도 다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세상을 우습게 보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김남국 씨가 여러분들 자기 힘으로 국회의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박순자 씨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을에서 당일투표에서 압성을 했지 않습니까 100표를 받을 때 김남국이 92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관내 사전 관외 사전을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순자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160표 170표를 받을 정도로 표를 쑤셔 넣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것이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을이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가짜 국회의원인 거죠 대한민국 행편없는 행편없습니다 가짜를 발각이 되더라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는 코인까지 해 가지고 그냥 뭐 인생을 한몫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지금은 이렇게 이제 본인이 입장문 에서 매들 며칠부터 거래를 개시했고 지금 남아있는 코인은 몇 개다 뭐 세 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정보를 역추적해 가지고 여러분들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김남국야 이런데 지갑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디지털 에셋인가 뭐 하는 데서 이제 그게 밝혀지고 나니 그 다음에 이제 김동완 씨 같은 사람이 다 들여다본 거죠 무슨 짓을 했나 삼천번 이상 하고 밤 오밤중 주말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동훈 여러분들 뭐죠 뭐 이런 인사청문회 관련된 데 할 때도 하고 그 뭐 아마 정신이 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모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 기본 뭐 집중적으로 무식하다고 욕을 먹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제 값을 받는 날이 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남국 씨의 여름 당선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다룬 책이 공병호 경영연구소에서 출간하는 이런 공직선거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을 좀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리셔서 우리나라의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리가 다시 조선 사람처럼 참정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구매해서 읽어 주시고 또 주변에 선물해서 한국의 공직선거의 실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홍길동의 나라도 아니고 임극정의 나라도 아니고 윤석열이 나라도 아니고 이재명이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놈들로부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제가 코인거래를 국회 화장실에서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화장실에서 했던 아니면 침실에서 했던 의원실에서 했던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코인거래를 한동훈 여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그 여러분들 설전을 펼치고 그 중간에도 참지 못해가 코인거래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정말 한심한 XX입니다 국회 화장실에서 코인거래를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희만저만 나간 게 아니죠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중간에 코인거래를 한 것이 드러나자 김남국이 이렇게 해명했다 국회 화장실에서 코인거래를 했습니다 국회 화장실에서 코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답니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에 국회 안 휴게실이나 화장실에서 코인거래를 했다고 당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교 의원들은 이미 너무 늦었다 밤을 새워서라도 신속하게 조사해서 징계하라 김남국이 탈당하려고 해도 면피수단이라고 받아줘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바깥 분위기와는 달리 당내에서는 여전히 검찰의 의혹 제기의 배구다 불법은 없지 않나 불법이 왜 없냐 132만 개를 공짜로 받았는데 민주당 친구들은 정신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양심들이 하기에 양심들이 있으면 선거를 도덕질하겠습니까 양심이 없으니까 선거를 도덕질 매번 도덕질하는 거죠 132만 개가 이체가 된 거잖아요 모초로부터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불법이 없지 않냐 어느 친구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정신들이 이런 인간들을 위해 가지고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딱 한 거죠 화장실에서 뭐 휴게실 하면 또 어떻고 화장실에서 어떻게 하면 거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 정신이 나가도 이만저만 나간 게 그게 여러분들 지금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갑이 여러분들 밝혀져가 지갑에 타임스텝이 다 찍혀 가지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런 몇 개를 그리했는 것이 다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뭘 숨기겠습니까 이모 발언으로 김남국 한동훈 인사청문회 이틀간 31차례의 코인 거래를 했다 대단하네요 법조계 한동훈 청문회 때 실수 코인 몰두하다가 엉뚱한 말을 하는 듯하다 김남국 의원이 자신이 소속한 국회 법사위 회의 중에도 수차례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10일 국회 영상회의록 등에서 확인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김남국 의원의 국회법상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배한 데에서 윤리 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윤리 감찰을 누가 먼저 받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선일보에서 잘 정리해 놨네요 2022년 11월 7일 법사위 전체의 헬로윈 참사 논의 때 김남국 의원 시간될 배 행적 한동훈 4시 7분이네요 설전을 벌리는 겁니다 김남국 5시 10분 5시 33분 김남국 휴대전화 작동 중 이때 거래를 한 모양이지 시시도 확인하고 18시 44분 김남국 회의장 이탈 확인 6시 47분부터 코인거래 네 차례 이석을 했네 이석을 이석을 해가지고 코인거래 했는데 아마 이 건을 두고 화장실 가서 코인거래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네요 김남국 의원 국회 법사위 중 코인거래 한동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 김남국 이모 발언 논란 6분 했네요 9일 청문회 중 오전 11분에서 25분 사이에 6회 그 다음에 청문회 이전 7시 32분부터 9시 28분 사이에 13회 점심시간 오후 1시 1분에 23분에 9회 10일 청문회 오전 3시 15분에서 17분 사이에 3회 부지런히 알뜰했네요 국회법사위 전체의 헬로윈 참사 관련 오후 6시 47분 49분 사이에 4회 회의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국회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 오후 2시 30분 36분 사이에 5회 국회법사위 전체의 5회 부지런히 알뜰했네요 이게 자기 사업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코인 거래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책은 먹고 사는 인간들이잖아요 책은 먹고 사는 인간이 딴 것도 아니고 화장실에서 어디에든 간에 법사위 전체이나 법사위 여러분들 회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회의 중에 회의 중에 이수계가 여러분들 이렇게 코인 거래를 하고 있었으니 당장 뭡니까 내치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 치사합니까 국회 화장실에서 코인 거래를 했다 이걸 두둔한 친구들이 민기당 안에 있다고 하니까 정말 참 난감하네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철저하게 해부한 공병호 연구소에서 출간한 도덕놈들 1권 2권 3권 4권 앞으로 5권이 지방선거 6권이 교육감선거가 선을 보일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공직선거에 소위 참정권 침해 문제 침탈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 도덕놈들 시리즈를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우리나라의 선거를 지키는 데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선거 조작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범죄지만 경제에서는 주가 조작이 정말 심각한 범죄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 조작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이제 오늘 보니까 제야 전문가 사람이 이번에 일어난 그 작전주하고 주가 조작 상황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과 참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시민들은 폭락 직전에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우 매장 사태를 보면서 이번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96%가 관련이 있으니까 서둘러 사태와 시세자의 관은 카드를 들고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 보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주주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상호 협력했는지는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가진 사람들은 정관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을 여러분들 검찰 수사단계에서 여러분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재판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엄련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번에 라동연 심의가 그분 함께 모두 다 하사를 다 돌리고 대주주도는 피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점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김태영 씨라는 분 이 업계에서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모양입니다 주식 이런 유튜브들 가운데서는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이런 소위 주식시장의 능숙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죠 당국도 놓친 주가 조작 석 달 전에 경고 성지술래 몰린 유튜버 이 sg 정권발의 작전조 의혹 확산에 대해서 이분이 1월 20일 날 뭐라고 이야기 했는가 하니까 성광 삼천리 세방의 공통점은 탑 시크릿입니다 1월 20일 삼천리 등의 주가가 조작된 것 같다고 경고한 방송하면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이런 주식시장에 비교하게 되면 손바닥만 하다 이렇게 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별로 크게 과장이 아닌 것이죠 뻔하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호재가 없이 계속해서 특정 여름 종목의 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특히 그 특정 종목의 유통 물량이 작은 경우에는 금세표가 날 거 아닙니까 그 대주주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 회사의 여러분들 고위 임원들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혀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도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유통 주식이 수급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 중 하나입니다 이건 어딘가의 기획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작 세력의 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1월 20일에 다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물량을 지고 날려버리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안 엮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랐다가 뭐죠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인이 팔아버리고 그건 뭡니까 피해를 다 개미들한테 돌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분이 김태영 씨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평소 갖고 있던 의구심을 이렇게 보십니다 1월 20일 날 온라인 세상에서 설명왕 테이블로 알려진 주식의 유튜브가 김태영 씨가 진행한 작전주 경고 방송의 일부입니다 김 씨가 이날 영상을 통해 경고한 작전주 의혹 대상은 세방, 승광, 삼천리, 대승홀딩스, 다우데이터 등입니다 지난달 이른바 소시에테 제네랄 정권 사태의 한가 폭탄을 맞은 주요 정목들입니다 석 달 전에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계 사람들은 뻔히 알 겁니다 이거를 그런데 자기 회사의 주식을 여러분들 늘 체크하는 대주주가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다 알고 있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 다 알고 있는 인지상태가 범죄와 연관됐는지는 검찰 수사를 받아 봐야겠지만 검찰 수사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야기예요 정관을 쓰는 것이 아주 일상화 되어 있는 나라인데 뭘 믿을 수 있겠냐예요 그 사람들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난해 하반기 하락장이었는데 이들 기업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방송을 진행하는데 시청자들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고 시작했습니다 상승곡성이 이상했습니다 이 정도는 대부분 사람이 알 거라고요 제가 만일 주식시장에 대한 유튜브 를 하고 있었으면 당장 여러분 알아차렸겠죠 오르고 내림없이 이들 기업주가는 쭉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상승곡성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올라가는 각도는 일정한데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면 이 같은 상승곡성 나오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들 기업은 유통주식이 거의 없는 이런다 품절주의거나 투자자리에 관심을 갖지 않은 노잼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대주주 라인에 있는 한국정권금융이 올라가 있는 점도 이상했습니다 여기는 신용담보를 잡아주는 일종의 정권사들의 금융기관입니다 매수 매도를 활발해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획이라는 의심이 강해졌습니다 이런 그 업계에 좀 정통한 유튜브들도 알아차리는 것을 대주주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설명이지 않습니까 유통 물량이 적은데 호재도 없는데 별다른 소식도 없는데 일정한 상승곡성을 그리고 계속 뭡니까 하반기 하락장인데 불구하고 주식이 오른다 그럼 그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업계에서 다 아는 작전이었습니까 많이 짐작했을 것입니다 많이 짐작했을 것입니다 많이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 짐작한 사람 중에 대주주만큼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내 주식시장은 매우 작고 네가 절 강조하는 것처럼 테마주도 워낙 많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태의 규모가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다단계로 확산되면 피해가 커졌습니다 라 등령 대표는 법의 허점들 역으로 잘 공략하게 됐습니다 라 대표는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 차액결제 거래를 통한 거래 등 본인만의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짐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주주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김익래 다우큐움 그룹 전 회장을 비롯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오너 간은 주가 폭락진의 보유지수준을 처분했습니다 이 설명이 여러분들 이 업계에 상당히 정통한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대주주의 절대 공식이 있습니다 경영권 방을 위해 반드시 50% 플러스 알파를 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종목 가운데는 대주주 지분이 6에서 70%에 이르는 종목이 상당했습니다 대성홀딩스 오너 최대주주 지분이 70%가 넘고 서울도시가스는 최대주주와 자사주 지분이 75%둡니다 성광 삼천리 세방 다우템이다 한림지주 등도 최대주주 지분율이 60%가 넘습니다 이들 기업 대주주는 경영상황에 따라 10% 이상을 시장에 던져도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세력은 최대주주가 지분들을 팔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짜고 치는 작전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다 믿었던 회장님들의 배신 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업계에 정통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가 조작 세력들이 최대주주가 지분들을 팔지 않았을 것이란 안을 것이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 짜고 치는 작전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언제든지 10%를 던질 수 있는 지분 구조가 되어 있는데 돈을 여러분도 거기에 태우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사실을 라덕영 씨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문장이 믿었던 회장님들의 배신 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짜고 치는 작전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이 인터뷰에 나온 거기 때문에 예단하거나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모를 리가 있냐 대주주가 어떻게 그걸 모르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법조 카르텔 성격을 보게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정관을 써 가지고 다 막을 수가 있는 사회가 됐으니까 이번에 라덕영 씨만 다 덮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점을 우려하는 거죠 논평 수준이니까 검찰이 제대로 하겠냐 법원이 제대로 하겠냐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에서 말미는 공병의 연구소에서 지금 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철저하게 해부한 이 도덕놈들 시리죠 이것이 지금 이제 1권이 총론 2권 3권이 대선 4권이 2020년 4.15 총선 그다음 아직 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마는 준비 중인 책이 5권 지방선거 6권 교육감선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참 선거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참 내 안께 별일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공기하고 물하고 같아가지고 대부분 고통을 크게 당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제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노력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 도덕놈들 시리즈를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주는데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